집콕 챌린지 집콕 챌린지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집콕 챌린지는 달고나 라떼인데요 우선 이 달고나가 국자 같은 거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넣으면 되게 달달하고 구수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휘핑 도구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생이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알아서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볼건데요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뭐야 좋은 거 맞지? 좋은 거 맞지?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승부 후엔 단계 온다 그지? 그지? 바로 그거지 보여주세요 1번 거풍기 1번 거풍기 보여주세요 1번 거풍기 이거 3번 거ام 2번 거품이 2번 거풍기 1번 거풍기 2번 거풍기